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물건 하나 팔고 가야지 이거 하고 나면 다 좋게 같으니까 치솔 주세요 치솔 아 아 아 아 아 셀프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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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한 하늘에 빛나는 별빛같이 내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랑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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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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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빛나는 멸빛까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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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믿고 따라줄 사랑 고마워 행복합니다 왜 이 눈물이 나요 왜 왜 눈물이 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디품바였구요 캔디품바는 여기 펌핑공연단에서 이달 4월 10일까지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품바님 진짜 너무 멋있는 남자같애 퐁퐁 뛰는 엉뚱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거 됐나 진짜 귀여워 저희 이대파의 분바님 모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고생하셨어요 아유 진짜 고생하셨어요 아유 이게 더 좋아 돈 주고 내가 어머니 사는거거든 비싸게 주고 샀어 내꺼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게 더 시원찮은거 같아 아유 멋있죠 멋있죠